자 이번에 1강 6번 자 이거를 묻는 거네요 함축음이 Every no inspires a corresponding yes 자 모든 no는 불꽃을 튄다 뭐 야기한다 이에 상응하는 yes가 그러니까 no 하면 yes가 나온다 이런 말이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전체 글 읽고 이 전체 글의 요지 내용이 파악이 되면 요게 아 뭐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자 내용 봅시다 자 a quality of the human brain 자 뇌의 특징이 있다 이거는 induction이다 뭐 유도다 자 이제 뭐 참고적으로 induce라는 말이 있고 deduce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어떤 결론을 결과를 초래하다 자 induce는 귀납적으로고 얘는 연역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결론을 유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뇌는 어떤 걸 유도하더라 자 뭔 말인지 설명해 주겠지 자 어떻게 how something positive 어떻게 뭔가 긍정적인 것이 생성하는지 이와 대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자 그걸 설명해 주네요 긍정적인 것을 떠오르면 아 긍정적인 것을 떠오르면 부정적인 게 떠오른다 자 이거는 가장 분명한 것이 시각체계에서 그렇다네 우리가 뭐 어 some color 뭐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었네 이건 경향이 있다는데 강렬하게 해준다 자 우리 인식을 그 반대 색깔로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반대 색깔을 떠올린대 뭐 이 경우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black and white red and green 이런 식으로 반대가 떠오른다 자 그래서 빨간 물체를 보면 green hollow 뭐 뭐 후광이랄까 빛 이런 게 보인다는 거지 그 주변에 형성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뒤집지 않는 이상 전체 종합해 주는 거니까 중요한 말이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적에 자 뒤집지 않을 때 중요한 거지 생각은 작동하는데 대조 속에서 대조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요건 중요한 거네 자 우리 생각은 뭔가 대조로 작동한다 자 우리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뭔가에 대해서 그 반대를 생각하면서 알게 되면서 인지하면서 뇌는 계속적으로 이런 대조 자 앞에 나온 거 이런 대조를 아 dread job 자 뭐 이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게 좋지 뭐 떠올린다고 해놨나 아 떠올린다고 해놨네 자 뭐 잘 쓰진 않는 표현인데 자 별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대조를 자꾸 뭐 떠올리게 한다 자 이거 what을 쓰고 that을 썼네 자 이만큼이 주어고 이건 관계사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 이다 이건 접속사 that 자 whenever로 또 연결이 돼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마다 우리 생각은 이러지 않을 수 없다 자 cannot but 원형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원형 여기에 help를 빼도 하여튼 but으로 끝나면 원형 help로 끝나면 ing 뜻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수고 자 우리는 뭔가를 보면 반대를 상상 안 할 수가 없다 반대를 상상한다 자 뭐 이쯤 읽으니까 뭐 알겠네 그렇지? 자 우리는 뇌구조가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를 생각한다 자 그런 얘기네 그래서 no 하면 yes 다 하는 것은 반대를 생각한다 이런 말을 찾으면 되겠네 어디 있어 음 자 이거 괜찮네 자 우리는 종종 끌린다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아 이게 꼭 성격이라는 말인가 어 아닐 수도 있네 그러면은 어 2번 볼까 만약에 금지되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열망한다 어 초조해하고 열망해한다 어 금지하면 뭐 이렇게 이것도 반대네 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자 좀 더 봅시다 자 우리는 만약에 금지된다면 한 문화에서 특정한 생각 하지 마라 또는 특정한 소망을 뭐 entertain 뭐 해결하다라고 할까 특정한 소망을 이렇게 즐긴다 라고 해야 되겠지 즐기다 라고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겠지 그거를 그 터부 금기는 즉시 brings to mind 는 생각에 떠오른다지 뭐를 그 금지된 거를 막 하고 싶어 하겠지 그 그 금지는 즉시 생각에서 떠오른다 바로 우리가 금지된 것을 하지마 하면은 아 그걸 하고 싶어서 자꾸 그걸 떠올린다 그래서 노예는 예스가 따른다 이런 말이고 우리는 이런 vacillation 뭐 이렇게 흔들림 동요지 통제할 수 없다 우리 생각에서 이런 대조를 대조 대조 사이에서 이런 흔들림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하지 말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자 이제 dispose가 나오는데 disposition 이라는 말이나 어 저 뭐야 그 predisposition 이나 비슷하지 성향 기질 뭐 경향 이런 말이에요 disposition predisposition 그리고 dispose나 predispose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predispose는 뭐 하게끔 뭐 유도하다 어 뭐하게 성향을 만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하게 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고 바라고 똑같이 정확히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래서 이런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게 하더라 이랬네 자 그럼 뭘까 이거는 자 봅시다 노예는 예스가 따른다 노예는 예스가 따른다 자 아까 3번 봤는데 반대 성격에 당겨진다 반대 성격 아 이거는 성격이 기가 아니네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거를 빼야 되겠네 그러니까 반대에 끌려진다 그랬지 사람의 성격이 반대일 때 당겨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하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 안 나온 건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2번은 금지되면 더 하고 싶어진다 노 라고 하면 반대 하지 말라 하면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네 이건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럼 1번은 공손한 거 배워라 공손한 건 상관없고 4번도 처벌 얘기도 아니고 5번도 이유를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불일치를 일치로 바꾼대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의견 맞게끔 전환하려면 이유를 말해라 좋은 얘기지만 이건 상관없는 나쁜 얘기네 상관없고 그럼 답은 적어겠다 이렇게 판단 보다시피 이런 문제 나이트 나오면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를 봐서 그 내용의 가장 비슷한 전체 내용의 가장 비슷한 걸 차지해주면 돼 그래서 3번 낚이기 좋은데 나도 낚이 뻔했지 할까 아니다 하는 거 뭐야 안 돼 2번